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, 최만수, 김경렬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당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희생자는 지난 1948년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습니다.